오늘의 앱진 주업어립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윈도우 센트럴입니다. 기대의 배신 꼭 주의사항이 딸려오는 엑스박스에 대하여. 며칠 전 ms는 다시 한번 커뮤니티 에서 격렬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케인 스튜디오가 개발한 최신 엑스박스 독점작 레드폴 관련의 말이죠. ms는 제니맥스 미디어를 인수하면서 머신게임즈 이드 소프트웨어 에서 베데스다 소프트웍스와 함께 아케인 을 인수했습니다. 탱고 게임웍스가 출시한 하이파이 러시 가 큰 인기를 끌면서 ms는 인수 이후 몇 가지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성과는 드문드문 보일 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물게 보일 뿐인 것 같다란 표현을 쓴 이유는 현재 엑스박스가 어디로 향 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어쨌든 레드폴은 자기도 모르게 엑스박스에 대한 비판이 몰아치는 또 다른 폭풍 한가운데에 서게 됐습니다. 아케인 스튜디오 측이 레드폴 은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에서 출시때 오직 30프레임만 지원한다 발표 했기 때문이죠. 60프레임 모드는 출시 후 언젠가 업데이트 될 거라면서요. 원래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된 이유는 이런 종류의 실망에 엑스박스 팬들이 슬프게도 너무 지쳐가고 있기 때문이죠. 불행히도 레드폴은 안 그래도 거의 부러지려 하고 있던 낙타의 허리에 지푸라기 하나를 올려놓아 허리를 부러뜨린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만일 레드폴이 독립 퍼블리셔 가 내놓는 멀티 플랫폼 게임이었다면 과연 지금 수준의 반발이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그게 공정한 거든 아니든 레드폴과 기타 베데스다 제니맥스 게임들은 엑스박스 플랫폼 전체가 보내는 메시지와 얽혀있습니다. 근데 하필 엑스박스 허리 위에는 10년 넘게 쌓인 짐이 놓여있죠. 여기서 지난 10년간의 엑스박스 논란을 일일이 다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건 안 그래도 죽도록 논의됐기 때문이죠. 요약하자면 엑스박스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기 시작한 건 거의 전적으로 엑스박스 1 때부터입니다. 참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하락이 시작됐죠. ms는 엑스박스 1을 상시 온라인으로 밀어 붙이려 했고 그 과정에서 뒤죽박죽 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에 경쟁 제품보다도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성능이 결합해 재난을 낳는 레시피가 완성됐습니다. 그 이후 엑스박스는 쭉 뒷걸음칠만 치는 거 같았죠. 이런 상황에서 제니맥스의 아케인이든 옵시디언 이 등 기타 등등 최근 인수된 스튜디오 등 엑스박스와 얽혀 기대치를 관리 하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드폴은 안 그래도 고난의 마케팅을 겪고 있었습니다. 과거 글쓴이는 아케인 은 그 과감한 실험성 때문에 시장성이 없는 게임을 만든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아케인은 글쓴이가 역대 가장 좋아하는 두 게임 디스아너드와 프레이를 만들 었습니다. 그 데이어스x에서 가져온 dna가 영혼과 깊이 공명했죠. 많은 아케인 팬들이 똑같이 느꼈기 때문에 레드폴이 발표됐을 때 아케인 팬들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시 온라인을 요구할 뿐 아니라 데스티니 같은 파밍 중심 게임 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비록 상시 온라인 관련해서는 최근 입장을 선회했지만 요. 어쨌든 레드폴을 둘러싼 담론은 이 게임이 엑스박스 독점이라는 것 때문에 더 독해지게 됐습니다. 아케인은 한 인터뷰에서 레드폴의 플스 버전은 ms가 죽여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ms의 인수 때문에 생긴 이 드라마는 게임 플레이 그 자체보다는 게임의 상황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이제는 레드폴 독점 프리뷰 영상을 올렸는데요. 현재 이 영상은 유튜브 에서 좋아요는 1600개인데 반에 싫어요는 22000개입니다. 이건 역시 게임 그 자체보다는 게임 플레이를 시원한 사람의 실력 탓인 게 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엑스박스 시리즈 독점 게임인 레드폴이 30프레임 으로 출시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ms가 그 500달러짜리 콘솔의 그래픽 성능을 그토록 자랑했는데도 고작 30프레임 인 겁니다. 아케인과 베데스다 같은 제니맥스 스튜디오들이 엑스박스 플랫폼 전체를 떠받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엑스박스 팬들이 희망을 걸고 있던 건 정확히 바로 그 스튜디오들이었 습니다. 엑스박스가 최근 하이퀄리티 의 게임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비록 라스트 오브 어스나 가드 오브 워 같이 헤드라인을 온통 장악하는 게임을 내놓 진 못했지만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4 그라운디드 시 오브 시브즈 등등이 퀄리티 높은 게임이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성과가 분산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주 주의사항 이 함께 동봉된다는 겁니다. 시 오브 시브즈는 지금이야 엄청난 게임이지만 출시 당시에는 컨텐츠 가 너무 적었습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와 포르자 호라이즌 같은 게임에는 엑스박스 팬들이 열광할 만한 장대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엑스박스 컨트롤이 얼마나 뛰어나든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는 pc 중심의 틈새시장 게임에 속합니다. 때문에 옵시디언 베데스다 아케인 같은 개발사들에게 희망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면에서 엑스박스 는 지난 10년간 잘 쳐줘 봐야 평범 했으니까요. ms는 헤일로 인피니트 리코어 크랙다운 3 같은 게임에 잘 빠진 cg를 공개해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으나 모두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실패 했습니다. 최근 엑스박스가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건 특정 요소에 강하게 초점을 맞춘 작은 게임들입니다. 그라운디드 팬티먼트 하이파이 러시가 대표적 예적. 그러나 페이블 스타필드 기어스 오브 워 차기작 같은 ms 대작들에 대한 기다림은 갈수록 참을 수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ms가 얼마나 팬들을 실망시켰는지를 고려하면 그런 대작의 기대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엑스박스 플랫폼 전체의 기대를 유지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레드폴에 대한 실망도 그간 부품 기대를 안겼지만 실망만 전해준 ms의 행동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가장 지독한 예 중 하나는 마인크래프트의 슈퍼두퍼 그래픽 팩입니다. ms는 대담하게도 차세대 콘솔을 위한 마인크래프트의 4k 리뉴얼을 문자 그대로 뮤지컬 과 함께 공개했지만 그 프로젝트는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현재까지도 엑스박스 시리즈 마인크래프트 버전에는 오직 ms만 알고 있는 이유를 인해 pc 버전에는 옛날부터 있던 쉐이더가 없습니다. 스케일 바운드 팬텀 더스트 기타 화려한 cg가 공개된 게임들이 결국 공허 속으로 사라졌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 을 정도죠. 근데 플스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게임이 취소되고 프로젝트가 축소되 기도 합니다.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요. 왜 유독 엑스박스에 비난이 더 쏟아지는 걸까요 그건 공조하지 않은 걸까요 당연히 ms의 주요 경쟁사에도 온갖 논란이 많습니다. 닌텐도와 플스 역시 지난 세월 팬들을 실망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포켓몬스터 쏘드앤실드는 수십개의 인기 포켓몬들이 누락돼 큰 논란이 있었 고요. 소니는 플스5와 플스vr2의 하이 호환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pc 버전은 최적화의 부족으로 최근 가장 낮은 평점을 받은 소니 게임이 됐죠. 하지만 이런 논란은 어느정도 긁어모아서 이 정도입니다. 현실은 소니와 닌텐도는 그들의 팬을 훨씬 더 일관되게 기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슈퍼 마리오 영화는 겨울왕국2를 제치고 역대 최고 오프닝 수익을 올린 애니메이션 영화가 됐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영화는 2014년 첫 공개된 이후 줄곧 미 하 상태인데 말이죠. 플스의 라스트 오브 어스 tv 드라마는 역대 가장 평점이 높은 비디오 게임 이식작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에 반해 헤일로 tv 드라마 는 조롱만 받았습니다. 게임이 설정한 세계관과 완전히 다른 이상한 작품 이 됐기 때문이죠. 엑스박스를 닌텐도나 플스에 갖다 대면 여러 지표에서 그저 암울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엑스박스가 팬들을 기쁘게 할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사실이 아닐 겁니다. 레드펄 논란을 차치하고 엑스박스 시리즈 x는 굉장한 콘솔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s 역시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고 많은 사람에게 콘솔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낮은 전기 구독료로 수백개의 게임을 제공해 게임판 최고의 혜택을 제공 하죠.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과 그 기술은 인상적이고 매달 더 좋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그저 작은 위안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들이 ms가 경쟁사처럼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가성비를 제공하는 것도 좋고 강력한 콘솔을 제공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게이밍 은 사실 늘 게임에 관한 것입니다. 게이밍에 게임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인 거죠. 그리고 우린 아직도 ms가 바로 그 게임을 일관되게 꾸준히 전해주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0프레임은 나중에 패치합니다. 미안하지만 약속했던 화면 분할 게임플레이 는 취소됐습니다. 뮤지컬 트레일러 를 약속했던 마인크래프트 기능 은 죽었습니다. 이 게임은 엑스박스 만 빼고 다른 모든 플랫폼에서 출시 합니다. 따위에 주의사항 없이 말이죠. 엑스박스는 소위 콘솔 전장에서 3등이고 플스와 닌텐도는 무적 처럼 보입니다. ms 자신마저 액티비 잔 블리자드 인수를 둘러싼 싸움 에서 자기들의 시장 점유율에 관해 암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되었는지 가장 명백한 설명 은 바로 게임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그 게임들을 얼마나 일관되게 전했느냐죠. 이번 레드폴 논쟁이 판매량에 영향을 줄까요 레드폴 판매량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 세계에서 과연 중요하긴 할까요 레드폴이 30프레임으로 출시 하면 엑스박스에 의미있는 타격을 줄 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엑스박스 하드코어 팬들이야 이 뉴스에 민감 이 반응하지만 더 넓은 게이밍 커뮤니티는 그런 논란이 있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정서만큼은 필터링되어 전해집니다. 이유가 뭐건 간에 현실에서 플스나 닌텐도 만큼 엑스박스에 열광하는 사람을 찾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결국 엑스박스 팬들은 그저 이 플랫폼이 다른 경쟁사만큼이나 성공 하는 걸 바라는 것뿐입니다. ms가 제시한 기대치가 충족되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그간 너무 많은 주의사항 너무 많은 깨진 약속 너무 많은 마케팅과 실제 게임 사이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팬으로서 점점 지쳐간 거죠. 물론 엑스박스가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소비자에게 그런 파트 는 보이지 않습니다. 게임판은 꽤나 비밀리에 운영될 뿐 아니라 누구도 소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엑스박스와 그들 개발사가 하려는 건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나게 복잡한 것들이고 엑스박스 직원들 역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비자들이 그들 제품과 그들 서비스에 투자 하는 이유는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오아시스를 찾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오아시스 안에서 실망보다는 만족을 얻는 비율이 훨씬 자주 있다는 것에 질투가 나지 않을 수 없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 에 모험나였습니다.